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시장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마찬가지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오늘 밤에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지금 각종 포털사이트나 다른 시간대에도 계속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건설 토목부터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데이터 관련돼서 5G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어디서 수요를 볼 것이고 또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공략주 소개하는 데서는 마찬가지지만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비중이 작지 않을 거고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친환경 업종들도 최근에 부진했던 친환경 업종들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인프라 부양책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예산에서 주요 어떤 정책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재무부에서 나오고 있는 증세 관련돼서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올 것도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 관련된 이야기는 최근에 증세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조금 혼조세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증세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겠으나 생각보다 증세가 방향이 좀 파격적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술주의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술주들이 그래도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세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돼서도 큰 이슈 없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오히려 인프라 투자 부양책과 2022년 예산안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 토목, 이런 산업재 위주로 지금 오늘 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심히 철도 깔고 땅 파고 건물 짓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부양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교통 인프라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양책을 내놓는 원인은 미국 경제가 잘 살자.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크고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어떤 다른 나라도 미국의 경제를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부양책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전선으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나는 어떻게 중국을 많이 때린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다라는 마인드로 했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랑도 같이 한 번 전선을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연대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그런데 중국이 지금 가장 힘써서 미국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보면 5G나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미국도 이런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이 오히려 이런 부양책을 기반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가 너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기술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뿐만 아니라 증세안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이를 앞두고 뉴욕과 국내 징시에서 건설 장비 등 산업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최종 목적은 이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5G, 전기차 산업일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주들의 수위 예상될 수 있다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빠진 대형주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업종들이 특히 낙폭, 과대 업종 중에 하나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또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재는데 일단 어제 SK이노베이션이랑 현대모비스 이 두 가지 종목이 업종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현대모비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공통점이 좀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까지 또 올해 초까지 해서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업종이지만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려웠잖아요. 최근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밑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거든요. 그런데 어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낙폭과대 대형주들 수급들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좀 해줬고 주가 반등도 의미 있게 강하게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좀 이어지는 흐름 나올 테니까 매일매일 오랜 날이 이런 기대감보다는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오고 조금 늘리는 부분들에선 충분히 좀 접근도 가능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적으로도 시장 전체적으로도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꼭 그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들이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게 많이 빠진 것들의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형주를 투자하기보다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뭔가 가볍고 한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뭔가 한 30%, 40%, 5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거는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이런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어제 하루만 해도 8%, 9%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부터 가져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내에 10%, 20%, 30% 지금 주가가 20만 원인데 30만 원만 회복한다 해도 5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기존에 비해서 이 기존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입니다. 한참 코스피가 2000선에서 박스피를 보였을 때 한 5, 6량만 박스피를 보였을 때 그런 때도 사실 이런 대형주들에 가면 10%만은 충분해 이런 마인드였지만 지금 오히려 이런 3,000포인트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로도 30%, 4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굳이 중소형주 아니어도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봐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